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죠. 7월 미국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10일 날 발표를 예정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6월달 CPI가 기존에 9.1% 증가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달에는 8.9%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기대치가 8.7% 정도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8월 CPI가 7월 CPI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흐름도 상당히 일단은 좌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직부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CPI가 예상치보다 오히려 좀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일단은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대항하는 전략도 좀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가가 일단은 하락을 하시고 있고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정점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 고강도, 긴축, 경기침체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6월 말만 하더라도 미국의 내년 기준 금리가 약 4%대 정도로 이를 것으로 보였지만 8월 현재 같은 경우 3.2%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일단은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지난 7월 달 코스피, 코스닥 연간 들어서 2조원 때를 순매수로 해주면서 월간 최고 기록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약 7% 가까이 코스닥이 약 11%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존에 매도 흐름에서 일단은 순매수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지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8월 첫 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에 들어왔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형 IT 중에서 대표적인 카카오와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러시 등이 일단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 섹터와 스타일의 변화도 보게 되면 연초 상반기에 배당 및 가치주에서 대형 IT주와 중성 섹터 중으로 일단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국내 증시 흐름도 이런 섹터와 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서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첫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첫 주 기간에 매수 1위 종목으로 올랐는데요. 84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은 63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 6위에 올랐던 종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실적 일단 뒷받침이 되었었는데요. 우려 속에서도 실적 예상치에 부합해서 이분기 매출이 약 1조 8천억 원, 영업이 약 1710억 정도에 일단은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 기대치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예상치를 좀 부합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기존에 이제 모빌리티와 컨텐츠 매출이 일단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을 좀 뒷받침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에 광고 사업과 성장률 회복이 가시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이라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흐름은 작년 6월 달 17만 원대에서 올해 7월 달 6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8만 원대라고 그러면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의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각각 173억 289억 매수를 해주면서 순매수 상위에 올렸던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견주했었는데요. 지난 4월 바이오젠으로부터 2주 7천억 정도의 지분을 매입해서 100% 지분을 확보하면서 실적이 일단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성이 더해질 것 같고요. 기존의 CDMO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뮬러 개발 판매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도 본다 그러면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좀 뛰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초 박스권 80만 원대에서 90만 원 초반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이제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충만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 7월 10일에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